글로벌 은행들이 중국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예상치를 공개했습니다. 뱅콥 아메리카는 2분기 성장률이었던 7%에서 소폭 내린 6.7%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주가 하락에 따른 금융 부분의 성장률 둔화를 하락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8%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저금리 시대에 중국 등 신흥국에서 늘어난 부채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상승 지속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은행 ANZ는 9월에 중국 경기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며 글로벌 은행 중 가장 낮은 예상치인 6.4%를 내다봤습니다. 노무라는 6.7%, 바이클레저와 ING는 각각 6.5%를 예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 3분기 GDP 발표에 앞서 주목해야 할 5가지를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성장률 발표 후 추가 경기 보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중국의 지난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을 살펴보시면 각각 7%로 턱걸이를 기록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 역량으로 3분기엔 6.7에서 6.8%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수치인데요. 만약 예상치를 밑돌 경우 중국 정부가 다소 강력한 경기 보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에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할 것, 고정자산의 투자 통계입니다. 중국 정부는 19일 3분기 GDP 발표와 함께 9월 분 고정자산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고정자산 투자는 중국 전체 GDP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비틀거리자 정부는 철도와 투자원 공급시설 등 인프라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번 부동산 성장률 지표가 개선된 경우 투자자들의 우려가 진정되면서 원자재 시점인 상승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9월 고정자산 투자 통계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하셔야 될 건 과거 중국의 성장엔진이었던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체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세입니다. 지난 중국의 2분기 서비스 산업은 전년 대비 12.1% 성장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었는데요. 파이내셜 타임스는 금융 부분을 제외한 의료나 미디어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증시폭락을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국의 통계조작 의혹입니다. 중국의 통계조작 의혹은 매 성장률 발표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2분 3분기에 발표되는 성장률 데이터 역시 확실한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었던 7%는 당시 중국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 치여서 통계조작에 대한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확산되고 있는 통계조작 의혹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오늘 3분기 성장률 발표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GDP 디플레이터 또한 중국의 통계조작 의혹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한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뜻합니다. 중국 1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마이너스 0.33을 기록했지만 2분기는 다시 0.09로 높아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만약 3분기 GDP 디플레이터가 다시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해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중국 정부는 GDP 디플레이터 조작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3분기 GDP 발표에 앞서 주목해야 할 5가지 살펴보았습니다.